진주불교회관의 수행단체인 법화경독송회가 회관 내 대법당에서 2001기도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화경독송회는 지난 2015년 1월 15일 부처님 전법도량 조성의 원을 세우고, 수행과 정진으로 부처님과 함께하는 보살행의 실천을 위한 기도 모임으로 84명의 회원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6년여 기간 동안 법화경독송회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독송회를 갖고 월 1회 진주 수곡면에 있는 법연사에서 철야 기도를 이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2001기도 회양에선 진주불교회관 2층 가야불교대학 강의실내 반가사유상 조성불사와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항사 불사금 모금을 완료해 회양의 의미를 더했습니다.